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삶과 죽음에서 지금 사춘기 어렸을 때 무명행신명생육입 촉 7단계에 왔으니까 거기에 연관된 질문을 받겠습니다. 딸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혹시 그 유명한 중2병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2병. 요새는 또 그런 말이 잘 없어요. 한동안 중2병이 가지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저 이북에 김정은 저 나쁜 사람이 쳐내려오지 못하는 건 중2병 학생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중2병에 딸린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딸을 둔 어머니가 질문을 해온 건데 대개 일반적으로 들려온 얘기가 그래요. 중2병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1999년도에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된 말로 한국에서는 중학생 또는 그로트 시기 또래의 행동 패턴으로 허세성, 자아, 도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향을 뜻하는 비하적인 의미와 깎아내리는 의미에서의 중2병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게 어떤 성향이 보이느냐 이것은 인터넷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 단계에서 모든 것을 접하는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것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면 듣기 싫다고 알았다고 부모님들의 말을 짜든다. 왜 중2병이 중2, 중2,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섞여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자기 방문을 잠그고 산다. 그러면서 반대로 부모 방은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뒤지고 다 그런다. 그러고 그 다음 세 번째 갑자기 버럭버럭 소리를 지른다. 신경질적으로 변해가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아니 저들이 세상에 가장 고독하다고 또 외롭다고 그런다. 누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데 지나치게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살려고 착증을 하고 그런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 보면 중2병의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이걸 또 여기 자리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초능력자 행세란다. 자신에게는 남들이 없는 초능력이나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상상이 날 마음껏 펴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 두 번째 공주병, 왕자병 환자가 된다. 환자라는 게 이상하지만 공주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왕자가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꾸민다. 포장한다. 자신이 연예인급으로 잘생기거나 예쁜 줄 착각을 하고 산다. 그 다음 멋있어 보이는 말투하고 목소리를 낸다. 그 다음 독특한 아주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가지려 애쓴다. 그러니까 머리도 한쪽에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렇게 물려들인다든지 또는 머리카락을 눈까지 가리게 이렇게 맺는다든지 이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만든다. 그러니까 나는 장래의 희망이 아이돌이 된다. 유명한 가수가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은 전부 가수되겠다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가수하고 응모하면 전부 나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다음 또 어떤 경향이 있느냐. 주위의 이성이라든지 또래 아이들이 자신을 짝사랑한다고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반 친구들이라든지 주변에 동네 사는 애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를 짝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공주병, 왕자병이죠. 그 남자애들은 제가 왕자처럼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이 애들은 제가 공주라고 그러고 이게 어른까지 가는 사람들이 없고 어른데서도 공주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공주병의 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들어보셔야 돼. 할머니, 할아버님도 들어보셔야 되고 애들 가진 중학교 학생을 가진 엄마, 아빠도 들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비관주의자나 허무주의자가 또 된다. 삶의 의욕을 잃고 비관주의에 빠진 유형이 있다. 나의 존재는 누군가 내가 왜 사나. 이렇게 되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결국 공부를 해서 뭐하냐,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가 부모님의 가장 골치 아픈 그런 유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 그 애들 말은 내가 짱이라는 거예요. 짱. 이게 어디서만 나오는 말이야. 내가 하여튼 짱이라는, 자기 대전에는 제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파란해서 동네에서 가장 자기가 싸움을 잘한다고 착각을 한다든지 또 이 유형이 이제 깊어지면은 학교 폭력. 애들이 보통 안 살러 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집단적으로 너도 된 사람이 뭘로 다니면서 다른 애들을 불러다가 이제 패고 싸움을 걸고 뭐 금품도 뺏는다든지.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요. 문학 소년 소녀가 돼요. 책을 많이 읽고 즐기는 유형이요. 그러니까 시집이라든지 철학서적 이런 걸 또 역구를 끼고 다녀요. 책을 많이 읽고 즐기는 유형. 또 시를 쓰고 자신이 쓴 시를 음미하고 스스로 도치가 돼요. 이게 잘못되면요. 허무주의자 유형으로 빠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섯 번째 얘기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이렇게 유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또 낙관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긍정적인 유형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나 긍정적이면은 과도하게 웃고 다녀요. 그리고 예의받은 행동을 해요. 인사도 잘하고. 하다 나겸이 굴러도 깔깔대고 웃고 다니고. 이렇게 낙관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반대. 염세주의자 역할을 또 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부정적인 그런 유형으로 빠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 썩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잘못되다가 비웃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욕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반항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하게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쌍욕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많기도 많으네. 여덟 번째. 로맨티스트 그래요. 사랑꾼 유형이라는 거예요. 카톡에 매달리면서 방에는 연예인 사진을 도배를 해놓는 거예요. 또 남자애들하고 찍은 사진을 철철히 붙여놓고 이런 건 많다는 거예요. 항상 호기심도 많은 저기니까 연예인이 나타나면 가서 밤새우고 기다리는 거예요. 방 안에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붙여놓은 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빠지는 중이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공부의 영재가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뛰어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심할 정도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1등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2등으로 떨어지면 비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어떻게 잘못되면 세상을 등지게 된 거예요. 이게 1등자를 계속하다가 1등에서 떨어지지 못하면 2등 되면 아이고 2등만 돼. 잘하는 거야. 그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1등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이병에서 오는 하나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요즘 사는 부모님들 보면 중이병에 들려는 남학생이나 여학생 잔인으로 두는 분들은 골치가 아프긴 아플 거야. 폭탄을 폭탄하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끌고 이렇게 애정으로 이끌고 어른답게 선배 입장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이건 너무 동떨어진 이해를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여기 잠깐 비춰지는 얘기에서 이걸 메모해가지고 아세요? 어떤 교육감이 중이병을 치료한다고 하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을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나섰다가 중이병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중이병이니까 안 된다라도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하느니 이상하게 행사를 하느니 이렇게 또 몰고 가서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날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감 한 분이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너무 어른들 입장에서 두드러지게 해서 차별화시키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중이병이지 그래서 정말로 특정 학년을 병적으로 여기는 것이 이건 그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된 눈으로 보면서 잘못된 거 같이 느껴지고 그럼 당사자들은 실망할 테고 애람을 했다고 하니까 잘못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냥 반항심으로 또 이상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그저 지나가는 한 과정이나 생각할까 우리 어른들 다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 이것도 해보고 지금 아홉 가지 유형을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어린 시를 보냈잖아요. 근데 어려울 시대에는 그걸 그렇게 못했잖아요. 중학교 때 소풍 갈 때 봐요. 아니 옛날 어려울 때는요. 소풍 갈 때 사이다 한 명 사주고 밤 삶아주고 무슨 용돈 조금 더 그거 좋아서 그냥 가서 소풍 가서 잘 즐기지 않습니까 조금 튀어나야 되는 노래장난사 상듯하고 소풍 가서 그렇게 어려운 사회에는 그렇게 지냈는데 요즘은 조금 편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툭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려니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람 우선 사람 대접해 주는 게 참 좋아요. 인격적으로 대지는 거예요. 사람 아니 가난한 애들 없고 초등학교 애들 없고 중학교 2학년 애들 없고 다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시절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애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 나이 때 링컨은 어떻게 했는지 아냐 너처럼 그렇게 안 했어 열심히 공부하고 몸생이 돼서 했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들이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됐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비교를 하면 안 된다. 비교해서 얘기하지 말고 사람들도 펴지고 그저 사나 어느 것을 지켜보면서 다둑거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끼어놔주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살풀이 그러는데 살풀이 살풀이가 어떤 가끔 물어봐요. 보사님들 살풀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아니 그거 뭐 대인장 풀어버리고 칼집어내고 그런 거 살풀이에요 그래 살풀이 충두충으로 돼 그게 아니고 살풀이라고 하는 것은 살 살 정으로 스킨십을 얘기해요. 아들하고 오래 떨어져 있다가 학교 갔다 오면 잘 갔다 왔어 이러고 안 하죠. 이게 살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네 싸우면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처음에 말리고 악수를 시키잖아요. 꼭 싸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요게 살 살로 푼는 스킨십 살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려울 땐 부모님이 이렇게 알아요. 투닥거리고 토닥독독 들이고 아우 잘한다나 좋은 면 장점만 찾아서 칭찬해지고 요게 살풀이로 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기에 여러분들 아세요. 살풀이가 가지고 무슨 뭐 대인장에 가지고 바가지 갖다 깨고 칼집어 던지는 게 살풀이가 아니고 이렇게 스킨십으로 정을 나눌 수 있는 거 애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공부하는 데 얼마나 학원 몇 군데 다니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우 너 요새 힘들지 고생했다. 이렇게 투닥거리고 안아주고 말 쓰는 것도 맨날 뭐 먹고 싶어 그러고 애들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연필 돌려가면 라디오 트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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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걸 못 본 채 하고 아이고 너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나가서 뭐 좀 먹고 해라 그러면 애들이 자제심 가지고 잘 할 수 있잖아요. 방문 싹 열고 감시하는 사람 뭐냐 아니 공부할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라디오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야단 치면 에이 화딱 지나고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 요 중2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사랑으로 요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구나 꿈만은 그럼 어린 시절에 뭔 못하겠느냐 요런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면 좋은 일이 있고 요 시기만 지나면 어린이제 그랬더냐 하고 또 아주 반듯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요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실상이다. 요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의 답은 요거서 끝내기로 하고 마지막 계승을 읊조리면서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버살림이 차비강미에 늘 함께하셔서 이 땅의 불국종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감사합니다.